이거를 전해드려볼까요? 그러나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나 해맑게 웃던 내 모습을 난 기억해 다음번에 나 같은 남자 만나지마 제발 행복해야 해 내게 힘이 되더라 힘을 맡겨더라 네 모습을 난 기억해 그리고 다음번에 나 같은 남자 너와 만났지만 어쩌면 행복해야 해 시켜 애호를 사괴 아멘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